1등 같은 2등 오늘은 국민 가수의 준우승자죠 왠지 1등 같은 2등 김동연씨의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다들 아시는 그 수식어 수총각 실제로 만나보니까는 또 다른 의미의 그 수총각의 느낌도 나더라고요 진짜 순수하고 굉장히 사람이 밝은 느낌? 그래서 함께 있으면 즐거워지는 듯한 느낌을 주는 인물이었습니다 박찬근씨 우승자가 인정한 1등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솔직히 1, 2위 호명을 앞두고 제가 아닌 동연이가 1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정도로 경연 내내 가장 기복 없는 실력을 보여줬고 마스터들의 극찬을 받았죠 제가 볼 때 근데 느낌은 1등 같은 2등보다는요 가장 행복한 2등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점수 포인트 차도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아쉬울 수 있는데 누구보다 행복해 보였어요 실제로 1위로 박찬근씨가 호명되는 순간 환하게 웃으면서 박찬근씨를 끌어안는 장면이 화제를 모았었죠 그러면서 먼저 박찬근 하면서 선창을 합니다 그러니 나머지 인원들이 모두 함께 박찬근을 연호하는 굉장히 드문 장면이 연출이 됐죠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인터뷰 때 1등 3억 욕심나지 않냐 그 외에 뭐라고 대답을 했냐고요 그거에 대한 제가 직접 들은 대답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김동연 조금 더 파헤쳐 볼게요 1994년생입니다 부산 남자 오영이에요 아버지가 수학 선생님 선생님을 하는 아버지 쓰라이 잘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가정교육을 잘 받았다는 느낌 밝고 예의 바르고 친구들과 부산 지역에서는 이미 밴드 활동도 했었습니다 밴드 이름은 아티 밴드 그 지역에서는 이미 명물이어서 거리 버스킹을 하면서 유명해져서 지역 행사에는 많이 불려 다녔고요 무엇보다 지난 2019년 유튜브 창현거리 노래방에서 왕중왕전까지 진출을 한 이미 실력자였습니다 그런데 왜 국민 가수에 지원을 하게 됐나 보니까 가수가 되기 전에 연습생 생활을 했다는 거 이미 방송을 통해 고백을 했었죠 그 다음에 사실 본인의 꿈을 접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해 왔는데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접지 않았던 거죠 김동연 씨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에 대한 기대감이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닐 거란 확신을 하고 싶었다 많은 분들의 기대감으로 바꿔보고 싶어서 지원을 했던 것이고 모든 일어나는 일들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 제가 많은 분들 앞에서 노래하는 사람으로서 있어야 한다는 이유를 찾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가 조금 거창할 수 있지만 쉽게 말해서 아 저 사람은 노래를 불러서 그걸로 삶을 살아야 돼 밥을 먹고 살아야 돼 이 느낌을 주고 싶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예전에 연습생 생활을 했다고 했는데 어디서 했을까? 굉장히 의외의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한류스타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지금 정말 많은 한류스타가 있는데 대한민국의 한류스타라는 이 단어를 거의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딱 두 명 떠올라요 여자는 이영애, 남자는 배용준입니다 대장금의 이영애와 겨울연가의 배용준 배용준 씨가 어느 순간엔 사업가의 기질을 또 발휘하면서 키이스트라는 연예기획사를 차리고 상장까지 시켰었죠 바로 여기서 연습생 생활을 했습니다 대학 입시를 실패한 후에 이 연습생 친구의 소개로 오디션을 보게 됐는데 그 회사가 바로 배용준 씨가 대주주로 있고 또 직접 배우로도 활동을 했던 키이스트입니다 지금은 아닌데 한때 음반사업부를 준비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김현중 씨의 앨범 홍진영 씨도 몸을 담았다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2년 가까이 준비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나오게 됐죠 거기서 데뷔를 했다면 배용준이 찜한 남자 배용준의 남자 라는 수식어를 달고 국민 가수 이전의 김동연을 만나봤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김동연의 국민 가수 도전기를 살펴보면요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어서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첫 방송 통해서 부활의 비밀을 택했습니다 올하트 받았고요 매끄러운 미성, 기교, 그리고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힘을 뺀 듯 하지만 목소리는 굉장히 단단한 게 인상적이었죠 본선 1차전에서는 손진욱, 이솔로몬, 조현호와 상경부로 아이유의 러브4M을 불러 올하트 전원 합격 지금 보니 대단한 팀이에요 손진욱 7위, 이솔로몬 3위, 조현호 탑10 탑10에 포함된 4명이 이 팀에 다 포진이 돼 있었어요 본선 2차전에서는 지세이를 주목했습니다 대단한 대결이었어요 지세이치도 폭발적인 가창력 창과 창의 대결이었는데 신용수의 가수가 된 이유로 9대4 승리를 거두고 3차전 진출입니다 3차전에서는 메들리 팀 미션이었죠 김유아, 박광선, 임지수아 숯속의 진주들로 참가를 했는데 그리고 대장전에 나섰는데 이때 또 신용조의 노래 불렀죠 심사위원들이 얘기를 합니다 또 신용재야? 아 이거는 선곡이 좀 아쉽다는 얘기였어요 결국 최종 2위 조금만 잘했으면 2위 전원 생존인데 2위에서 전원 탈락 그중에 김동현 씨는 추가 합격을 했죠 준결승전에서는 박장현 씨에게 반대로 지목을 당했습니다 이승철의 말리꽃을 선곡해 승리를 했고 반대로 한국 대결에서 첫눈처럼 너희가 가겠다 박장현에게 100대 140으로 패했으나 최종 5위로 결승 진출했습니다 결승 1차전에서는 김범수의 노래 오직 너만으로 마스터와 관객 투표 중간 순위 1위 문자 투표까지 포함해서는 2위로 2차전에 진출을 했고요 2차전에서는 허각의 나를 사랑했던 사람아 마스터 관객 중간 순위 2위 최종 2위로 국민 가수 형연을 마쳤습니다 저희가 앞선 영상에서 보여드렸죠 실시간 문자 투표를 제외하고선 점수를 합산했을 때 1, 2라운드 더한 합계는 김동연이 1위였습니다 이건 제 자의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이미 결론은 나와있어요 아무 이유 없고 제가 박창근 씨의 1위를 부인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박창근 씨의 제가 1위라고 예언까지 했었죠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2위인 김동연 씨 입장에선 1위가 탐나지 않았을까 물어봤습니다 그때 김성주 MC에겐 이렇게 답했어요 창근형 님이 1등 했으면 좋겠습니다 격이 다른 무대를 항상 보여주셨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형님이 타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 질문에 뭐라고 답했을까요 이게 아무래도 방송 카메라가 있는 장소가 아니니까 좀 더 편하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주변에서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다 그런 반응을 받는데 별승 무대를 다 치르고 나서 발표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되게 편했다 근데 오히려 밖에서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더 마음을 졸이더라 라고 하면서 오히려 반문했습니다 방송 모습 보면 모르나?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죠? 김동연 씨가 안달복달하고 1위 꼭 하고 싶다는 속내를 한 번도 드러낸 적 있나요? 표정으로 드러난 적 있나요? 아니에요 정말 진심으로 박창근 씨의 우승을 원했고 연호를 했습니다 박창근의 이름은 그거 보면 모르나? 난 정말로 욕심이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모든 무대는 우승을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서 불렀다고 해요 1위라는 자리도 중요하지만 우승 상금이 무려 3억입니다 3억 욕심이 날만도 한데 이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1등이 됐다면 미안했을 것이라고 하고요 지금의 위치도 과분하다 앞으로 더 열심히 갈고 닦으라는 신호라고 생각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요 우승을 했으면 이 3억을 어디에 썼을까 하니 과거 부산에서 함께 밴드 활동했던 친구들에게 연습실을 만들어주고 싶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이 친구들 이미 김동연 씨의 마음 그 마음의 값어치는 3억 이상일 겁니다 또 하나 궁금증 아니 어디서 이런 김동연이라는 보석 같은 존재가 뚝 떨어졌어라고 하는데 여러분 국민 가수 김동연 씨의 첫 오디션이 아니었습니다 어디 나왔었냐고요? 여러분이 이름만 내면 알만한데 다 나왔어요 기억이 없다고요? 다 떨어졌거든요 그것도 본선 무대까지 가기 전에 떨어진 거예요 말씀드릴게요 슈퍼스타K, 위대한 탄생 다 나왔대요 한 6, 7번 정도 나왔고 예선 통과도 못했다는 겁니다 예선 통과도 못했으니까 TV에는 얼굴도 못 비쳤던 거죠 실력이 부족하니까 그러지 않았을까요? 라고 반문을 하는데 절치부심했겠죠 왜 떨어졌을지 고민을 하고 더 연습을 하면서 일치월장한 실력을 바탕으로 국민 가수에서는 준우승을 차지한 건데 친구들이 워낙 옛날부터 노래를 잘하니까 네 가수 해라 라고 부산 친구들이 얘기를 했대요 그러다 음악하던 친구가 내일은 국민 가수? 이 오디션 공고가 낫다고 알려줬다는 거죠 이때까지만 해도 큰 생각이 없었대요 이미 앞선 오디션은 너무 많이 떨어져서 자존감이 조금은 낮아져 있었겠죠 그런데 이 자존감에 불을 지펴준 단 한 명 바로 누구였을까요? 엄마입니다 평소에도 엄마랑 굉장히 친하대요 그런데 하루는 갑자기 문자 메시지로 국민 가수 이 오디션 포스트 현장을 띡 보내셨대요 워낙 이 TV조선에서 하는 오디션들이 어머니 세대들이 많이 보고 내 아들이 한 번쯤은 여기 나가는 모습을 보고 싶다 라는 마음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 마음에 응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간 국민 가수 오디션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거죠 또 하나 궁금한 거 수총각이라는 수식어 누가 정했을까? 수총각 묘한 중의적 의미를 주잖아요 제작진에서 고민 끝에 붙여진 별명인데 아무래도 아직은 김동현이라는 이름 자체가 기존에 다른 스타들도 있고 배우도 있고 이종격투기 선수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뭔가 임팩트를 줘야 되는데 그 끝에 수총각이라는 걸 생각해냈는데 처음엔 싫었대요 왜냐면 이 숱을 피우고 있었다 노래라는 꿈을 졌고 사연 같잖아요 짠한 사연 그게 싫었대요 다들 웬만한 사연들 다 있는데 굳이 이걸 내세워서 나를 알리고 싶은 생각은 잊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생각해보니까 지금은 이 수총각이라는 단어가 자기를 대중이 알게 한 굉장히 중요한 수식어였고 댓글도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숯불총각을 말씀해 줄지 몰랐어요 제 이름 김동현은 몰라도 숯불총각을 다들 한마디씩 해주더라고요 제작진이 옳았던 거죠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빠른 인정 이것도 좋은 자세입니다 누구나 고집이 있어요 근데 이 고집이 반드시 나쁜 게 아닙니다 나의 소신인 거죠 하지만 나의 소신대로 가서 잘 됐을 때는 또 겸손해야 할 줄 알고 반대로 내 소신대로 가지 않았을 때 잘 되면은 아 내가 그때 잘못 생각했구나 이게 맞네요 라고 인정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스타는 혼자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주변에 제반 여건이 마련이 돼야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럼 끝으로 국민 가수 오디션을 통해서 새로운 샛별로 급부상한 김동현의 꿈은 무엇일까요? 음... 음원일이? 신곡? 정규 앨범? 빌보드? 아니요 김동현의 꿈은 예능이었습니다 아 물론 노래는 기본으로 깔고 있는 건데 제가 또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들을 만나러 가기 전에 사전 취재를 해야죠 그래야지 적합한 질문을 던지니까 취재 끝에 얻은 정보가 김동현 씨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경영 끝나고 나면 저 이제 예능 해도 되죠? 웃겨도 되죠? 워낙 사람들한테 웃음 주는 걸 좋아한대요 실제로도 말을 굉장히 재밌게 합니다 현장에서 김동현 씨가 말할 때마다 사람들이 많이 웃었어요 빵빵 터졌던 거죠 그래서 물어봤죠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입니까? 했더니 아 제가 정말로 그런 얘기를 해서 그 정보가 기자님께까지 흘러 들어갔나 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프로그램 참여 전부터 이런 자신의 장점을 통해서 예능에 나가서도 진심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그런 정보가 흘러나가지 않았나 싶다 라고 너스레를 떨었고요 그럼 어디 나가고 싶냐? 라고 했더니 일단 단서를 달았습니다 어차피 나가기 힘들 것 같으니까 하고 싶은 거 다 얘기할게요 하면서 신서유기, 런닝맨, 1박 2일 등 몸 던져서 하는 예능을 다 말했습니다 런닝맨, 1박 2일, 신서유기 제작진 분들 보셨죠? 김동연 씨가 하고 싶다고 합니다 출연하면 마지막 실시간 문자 투표에서 20만 표 넘게 얻었습니다 최소 20만 명의 시청자를 확보할 수 있다는 거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이스라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